김태형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우리 이승훈 변호사하고 법리적인 문제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래서 2년형을 구형시켰는데 이승훈 변호사도 얘기합니다만 이것이 증거조작 또는 공조장변경 하여튼 온갖 법기술 총동원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심리학자 김태형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검찰이 법기술을 동원해서 사법탄압 또는 사법살인을 한 경우는 예전부터 너무 많았죠. 공안사건에서는 항상 그랬고 정적을 탄압하는 데서 특히 그런 기술들을 많이 사용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무모하게 평상시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처음이죠. 법기술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짓까지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좀 무리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공격은 무리하죠. 윤석열 정권이 현재 벼랑 끝에 물려있다는 건 다들 아실테고요.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날라가든 날라가지 않든 간에 한국이 소위의 극우 사대주의 세력, 극우 보수력이 정권 재창출이 거의 어려운 상태라는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고 소수로 사인하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나 이런 거 보면은. 자기들이 봐도 총선 때의 어떤 지지율 변화라든가 국민들의 어떤 성향 변화 이런 것들을 쭉 추론해보면 우리들이 다음번에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나 세대별로 보나. 그러다 보니까 최후에 하나 남는 건 대권주자 하나 어떻게든 잘 내세워서 대선에서 이겨보자 하는 정도가 마지막 희망일 텐데 대권주자가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게임이 안되더라고 아예. 한동훈이 혹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해서 밀어봤더니 깜이 안되고요. 정PD님 시사저널에서 조선한 대권 후보 간의 대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십시요. 소장님이 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40 한 몇 퍼센트 대 20% 양자 대결 한 게 있어요. 한동훈과 이재명. 이재명과 오세훈. 이재명과 안철수. 엄청난 차이가 나요. 아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한번 보여주시죠. 이겁니다. 54 대 35. 이게 8월 말 9월 초에 조사 한 거예요. 뭐 54%가 나왔다. 만약에 1대1 대결로 가서. 과반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못 이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못 이겨요. 저건 대세론이 형성됐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도.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저는 제일 큰 문제다. 원희룡 안철수 갖다 붙여봐야 게임이 안 돼. 아예. 누구를 붙여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다고 외부에서 수혈을 해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건희. 김건희가 나오면 제가 볼 때 더 벌어져요. 더 벌어져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생각이 있을 텐데요. 여태까지 마지막 수단으로 지금 검찰 세력을 끌고 들어와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건데 앞으로는 그걸 수혈 받을 만한 집단도 없어요. 같은 검찰 내에서 한동훈을 밀었다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 위기감이 아주 어마어마할 것이다. 맞아요. 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일단 딱 한 가지 일치하는 점이 있다. 윤석열 정권이든 한국의 극우 세력이든 윤석열을 싫어하는 세력이라 할지라도 이재명은 일단 제끼야 된다. 어떻게든. 빨리 제끼야 된다. 빨리 제끼야 된다. 대선 못 나오게. 그런데 제낄 방법이 없어요. 결국 사법부를 무리하게 압박하거나 검찰을 동원해서 사법부에서 판단 을 내려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방법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중이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만 제거하면 망상이겠지만 자기들이 혹시 모른다. 대선 주자 내세우면 이길 수 있을지도 네. 네. 또 내세울 수 없다면 보수 대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의 극우 세력은 이재명 아닌 다른 사람은 포섭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민주당 지금 차기 대권 주자가 별 볼일은 없어요 사실상. 이재명 외에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돼도 이재명만큼 자기들을 안 봐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재명에 대한 그런 불신이 있거든요. 어떤 불신이냐면 인정사정 없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칠 것이다. 안 봐줄 것이다. 조금 봐주고 같이 가고 이런 거 안 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한 불신이 굉장합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얘기를 하든 안 될 것 같아요. 살아온 인생 자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간의 발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우리가 적당히 비비고 들어갈 사람인지 비벼지지 않을 사람인지는 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죽이겠다고 지금 같이 힘을 합쳐서 총공격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지금 11월 16일 날 선고가 있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공세들을 그냥 퍼붓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언론플레이를 계속 하겠네요. 저는 언론플레이보다 오히려 사법부 쪽에 어떤 압박을 많이 가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도 들어요. 그래요. 다 네트워크 있으니까. 왜냐하면 뭐 언론플레이 많이 한다고 사법부가 흔들리는 것보다는 자기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차라리 캐비닛이 있으면 캐비닛을 쓰든 아니면 회유를 하든 그런 방식으로 다이렉트로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선고 전까지. 무섭다. 무시무시하죠. 판사 뒤지기 시작하면 판사도 어쩔 수 없이 그래요. 무죄지만 벌금 형점 때릴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사가 사실상의 양심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판사로서의 직업 의식 같은 게 있다면 당연히 무죄를 내려야 되는데 엄청난 압박과 회의가 들어올 텐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변수겠죠. 작년인가 작년 9월에 영장 청구는 그 판사가 기각했잖아요. 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결이. 그래요. 그때는 영장 청구를 받느냐 마냐 하는 정도의 문제라면 이번에는 대통령직을 박탈하냐 안하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데 판사들도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라든가 행각을 보면 이 정권은 무너진다는 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두 가지가 충돌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윤석열의 사회적인 재판부에 대한 압박 회의 동작 이것을 이제 판사가 받을 거고요. 하나. 또 반대로 개개인들이 볼 때는 윤석열 정권은 끝났거든요. 끝났지. 이건 요즘 보수층들이 숙자리나 식사자리에 모여도 윤석열끼리 안 한대요. 그렇죠. 윤석열 정권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내가 이 판결을 양심을 버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타선도 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권만 보면 이재명 대표를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온정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 보수 세력 전체가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한다면 이 판사 집단이 어떻게 판사들이 행동할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좀 어렵겠다. 상식적인 기준에서 보면 무조건 무죄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만 네. 하여튼 좀 전에 이승훈 변호사도 얘기했을 수 있나면 허위 기억제. 10년 전에 너 바람 폈지. 그 사진들이 될 거. 예를 든다고 하면 이거 갖고 너는 허위사실한 거야. 이런 식의 예를 들더라고요. 완전히. 그런데 바람 핀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바람을 핀 거는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아냐 하잖아요. 아냐. 그 사람. 모른다고. 모른다고 했다고 무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뭐 조국 전 대표도 얘기했지만 모르는 사람 많죠. 이거 엄청나죠. 저도 때때로 인사는 몰라요. 맞아요. 누구신데요. 이러다가 상대방이 기분납부하지. 기분납부하지.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처벌한다면 참 어처구니가 없죠. 사실상. 네. 국민들은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양자대결에서 50 몇 퍼센트까지 나왔다. 54%까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과거비에서 올랐어요. 올랐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불강력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뭐 윤석열을 찍을 수 없어서 그게 한 50% 좀 못 미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빠졌어요. 대선 후에는. 이재명 지지를 처리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50%를 넘었다는 얘기는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 행보를 보면서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력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히려 현 시점에서의 지지율은 굉장히 확고한 지지율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대선 때의 지지율에 비해서. 그때는 뭐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지. 지금은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죠. 지금은 뭐 대답을 안 할 수도 있고 네. 기분 나쁘면 안철수를 밀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50 몇 퍼센트까지 넘었다는 얘기는 확고한 지지층이 50%를 돌파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정도의 민심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사법적으로 살인을 했다.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게 했다. 그랬을 경우에 저는 거의 민심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세요. 네. 왜냐하면 거의 이 사건은 전두환 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내란죄로 사형 성공한 거랑 비슷한 짓이에요. 그러네요. 사실상. 사실상 그런 거지. 국민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죠.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를 말도 안 되는 판결로 주저앉히는. 이걸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민계점이 넘어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국민항쟁의 기폭제 뿐만 아니라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극대화 시키고 나아가서 한국의 법책에 대한 불신 법에 대한 불신도 고조시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사실 국가적으로 안 좋은 짓이죠. 안 좋은 일이죠. 사실상. 그나마 사법보다 좀 살아 있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기대 인정 이런 걸 할 텐데 이제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국민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 검찰만 개혁해서 될 게 아니고 사법부터 개혁해야 되고 헌법도 다 뜯어 고쳐야 되고 아예 국가체계 전체를 근본적으로 쇄신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재발되고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집약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막 뒤떠들어야 될 텐데 이재명이가 진짜 부풀려왔고 이건 말도 안 된다 거짓말장이다 그동안 이재명한테 더 씌워져 있던 이미지로 배가시켜왔고 법원의 판단이 맞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언론은 그렇게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그 언론들은 그런데 너무 오래 했어요. 그래요? 그 짓을. 그러니까 대장동 때만 해도 좀 먹혔어요. 지난 대선 때.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를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조금 정치에 관심이 많던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전부터 좀 알았겠지만 대선 때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특히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을 잘 몰랐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그래서 그때 대장동 막 터뜨리고 그럴 때는 어? 뭐야 이거. 진짜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대장동은 쏙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즘. 그리고 뭐 증거가 거의 안 나오고 오히려 이제 반대 증거가 나오고. 대장동은 조용해요 요즘에. 네네. 왜냐하면 그걸로 기소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바뀌고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기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 또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 설사. 김부선이 아니라 김부선 할머니가 또 나왔다. 그래도 국민들이 이제는 아유 고만 좀 해라 지겹다. 하루 이틀 아직 이걸 계속 이렇게 해 먹냐. 하는 쪽으로 이미 저는 심리가 이동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 봤자 이제는 좀 힘들다. 이재명 대표를 그걸로 주저앉히기는. 사실 그걸로 주저앉힐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사법고회를 동원해서 검찰을 동원해서 법정에서 이걸 끝내려고 하겠습니까. 언론플레이로 하려고 했겠죠. 언론플레이가 잘 안 먹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난리를 치겠지만 크게 국민들의 심리 내지는 어떤 정치적 지지 성향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재판부를 압박하는 효과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11월 16일날 선거니까 10월달 전국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국정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이번 주 토요일날 전국 시국대회가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고. 또 원로들 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에는 1500명이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파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결집해서 10월 전국을 끌고 나가느냐. 이재명 대표가 장례회에서 투쟁에 같이 한 명 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에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사법부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 네. 사법부에 양심을 믿는다.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네. 지금 못 믿게 된 지 오래됐잖아요. 사실상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2016년 17년에 헌재가 인용을 한 거는 사실상 헌재의 인용 결정만 남아 있었던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전체가 다 하느냐 또 부분적으로 하느냐 당시에 국회에 압박을 가해서 박근혜를 탄핵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그 거리에서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전신이 무슨 당이야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렇죠. 대거 이동하게 만들고 그건 결국 people's power 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헌재가 무서워서 사실은 인용을 한 거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상황 그런 어떤 분위기 항쟁의 분위기라든가 어떻게 보면 혁명의 분위기 없이 평상시처럼 조용한 상태에서는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친 희망 아니냐 소장님이 인계점이 넘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인계점이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넘었어요 넘었어요 넘었는데 촉발요인이 하나 터져야 됩니다 촉발요인이 거기에 김건희가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있죠 근데 하나가 제대로 터져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워낙 많아서 워낙 많아서 옛날 같으면 하나가 벌써 터졌어도 여러번 터질 만한 것들이 계속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촉발요인이 안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충분히 됐을 만한 게 그래서 이거를 뛰어넘는 거 하나가 튀어나오든가 스모킹건 아니면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어떤 판결 이것도 상당한 촉발요인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김건희가 체코 나갔는데 또 망신만 당하고 갔습니다 체코의 유력 언론에서 김건희의 모든 악행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한국 정부에서 얘기했겠지 사기꾼만 쏙 뺐어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여태까지 한국에서 있었던 모든 보도에 대해서 다 보도를 한 거예요 외북도 못나가 김건희는 못나가게 한다고 안 나갈 사람은 아닌데요 원전 또 나간 거 보니까 또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지 말이에요 왜 또 굳이 가서 원전을 저렇게 떠들까 그쪽 동네에 주가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또 모락모락 들죠 맞습니다 원전주 근데 그것도 제대로 체코의 바벨 대통령인가 아직 최종 합의는 안 됐어 뭐 이래 버렸어요 당연하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많다 그럽니다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오케이드 해야 되고 윤석열은 그건 중요하지 않죠 진짜로 되느냐는 어차피 관심 없어요 원전 수술을 하냐 안 하냐는 관심 없고 이걸 통해서는 주가 부양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고 안 돼도 상관없다 돈만 벌겠다 그게 자기들이 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관련된 소위 배후의 범죄 마피아 집단이 벌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짓을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재벌들 4명은 왜 될 거라는 겁니까 가서 아무 일도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술 먹이려고 술 먹이려고 그 현대다정차 정의선 회장만 거기 현지 현대다정차 공장이 있나봐 거기만 시찰 정도 수준하고 나머지 3명의 재벌들은 그냥 들러리죠 뭐 그냥 있었던 모양이다 네 뭐 체코에 그렇게까지 경제적으로 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들러리로 마치 경제적으로 뭔가 업적을 내기 위해서 간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들어갔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들어올 때 보니까 새벽에 들어온 거 아닌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얼굴이 꼭 똥 씹어 표정 같더라고 근데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소장님 그 사람들은 왜 그 비행기 트랩에서 꽉 자꾸 내려와 붙잡고 올라가고 왜 제가 예전에도 어디서 얘기했었는데 외국에서 sns에다가 다정한 사진을 올리는 커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너무 잘 지내요 행복해요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외국에서 심리학자들이 쭉 조사를 해봤더니 관계가 안 좋을수록 그런 사진을 꼭 올린다는 겁니다 관계가 좋은 커플들은 안 올려요 그래요 올릴 시간도 없어 연애하느라고 그렇지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밖에 나갈 때는 손잡고 사진 찍을 때는 껴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반비례다 그런 걸 많이 올릴수록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다 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있습니다 이미 나와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집에서는 잘못하면 맞겠지 집에서는 그냥 엎드려 뻗쳐서 때리고 비행기에서까지 그럴 수 있죠 얼차를 시키다가 나오는 순간 손잡아 자식아 손잡고 나오고 우리는 이렇게 다정한 부부야 그냥 과도하죠 김건희에 대한 물론 윤석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분노하고 꼴도 보기 싫어하지만 김건희에 대한 부분은 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성들도 그렇지만 남녀 불문하고 제가 볼 때는 김건희는 일단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기당한 느낌이잖아요 그게 있구나 왜냐하면 윤석열을 뽑았더니 대통령이 김건희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엄청난 사기죠 그러네 그래서 뭐야 체코의 언론에서 사기꾼이라고 한 게 그 얘기구나 그렇죠 일단 국민들한테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차라리 김건희를 대권주로 내세웠던가 그렇지 뭐 윤석열 총리 이러고 나오던가 근데 아니잖아요 윤석열을 얼굴마다 한번 시켜놓고 대통령 노릇은 자기가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사기당한 것이고요 사기당한 배신 배신 사기 이런 느낌이 엄청 강하죠 사람이 배신당하면 못 견디거든요 한국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배신입니다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의리를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기 때문에 배신자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상대로 배신을 냈다 사기를 쳤다 이런 건 굉장히 싫어하죠 그 공동체에서 아웃이야 맞습니다 그 점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격이 없는 자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데 그걸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또 이제 분노가 나오는데 답답해하고 네 어떻게 이걸 계속 놔두고 있을 수가 있을까 네 이 상황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스트레스가 막 올라가는 거죠 스트레스만 올라가고 있으신 네 그래서 추석 때 저한테 카톡으로 인사한 친구들은 야 좀 잘 좀 해서 뉴스 커멘터리 네 건이 부부 좀 내년부터 안 보이게 좀 해줘 안 보이게 하려면 뭐 이제 감옥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자진해서 갈 일은 없을 거고 맞아요 뭐 끌어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김건희에 대한 악행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죠 공천개인문제 아마 오늘도 또 이제 한군데서 터지는 모양인데 이명수 기자가 아마 취재한 모양인데 이 공천개인문제가 계속 터지면 공천개인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그게 계속 터져나가면 뭐 지금 정도 나온 거 보면 뭐 거의 뭐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네 당연히 했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짐작하고 있었는데 네 증거가 이제 나오기 시작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증언이 나오고 이거는 뭐 명백한 탄핵사유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공천을 개입해도 탄핵사유인데요 가짜 대통령 대통령 아내가 이 짓을 했다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윤석열한테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윤석열이 만약에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대통령이라면 막았어야죠 하지 못하게 해야죠 못하게 했어야죠 자기도 하면 탄핵 되는데 자기 마누라고 하고 있다 네 그러면 그걸 아는 순간 몰랐을 수는 없거든요 아는 순간 막았어야죠 그리고 몰랐다 하더라도 그건 무능한 거니까 책임지고 사퇴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의 심각한 사안들이 계속 터져 나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윤석열 탄핵 내지는 퇴진으로 가는 흐름을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만드실 거 아니냐 네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부부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나올 거 같아요 죽기 살기로 나오겠죠 그냥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아요 그래도 맞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은 사실상 빨리 전쟁이라도 좀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굳뚝 같이 굳뚝 잘 안 될 거야 자기가 먼저 일으키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미국의 허락 없이 쉽게 군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전작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고사 지낼 거 같습니다 제발 좀 어떻게 좀 도발 좀 해줘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그런 어떤 도발을 좀 해 달라고 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도발을 하도록 계속 자극을 더 하는 할 수 있는 선에서 지금 뭐 오물풍선은 계속 날아오고 있고요 뭐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북쪽에서 또 대응 확성기를 좀 틀고 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0월 7일 날에 국경선 문제도 있고 서해에서에 또 무슨 사건 발생할 수 있고 윤석열은 그쪽으로 어쨌든 마지막 기대를 좀 걸지 않을까 뭐 그건 본인의 희망사항이에요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김건희 문제가 또 터지지 않겠습니까 계속 누수가 나타나는 거 같은데 그렇죠 그럼 김건희를 버려야 되는데요 살 자기가 살려면 최소한 네 윤석열은 김건희를 못 버리거든요 김건희가 윤석열을 버릴 수 있어도 윤석열이 김건희를 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게 이제 문제죠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왜 하다가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선거 하기 전부터 김건희와 윤석열 관계에 대해서는 그걸 추측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었죠 여러 가지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가 윤석열을 장악하고 키우고 저는 그때부터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건희가 고른 거지 윤석열이 고른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관계가 지배 피지배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정도 갖고 사람들이 대선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설마 그렇게 설마 윤석열한테 맨날 화내고 있겠죠 너 이거 빨리 주습한다면서 큰소리 쳤잖아 왜 못하는데 거기 계속 이렇게 놔둘 거야 사진 찍는데 방해되게 새벽에 개 데리고 산책 나온대요 글쎄 그게 이제 걸렸죠 그럼 왜 그래요 한시 몇 분에 김건희는 잠을 안 자나봐 밤에 윤석열 패다가 열받아가지고 개 끌고 나온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카톡 듣고 최재형 목사 한 것도 새벽 1시 2시 3시야 잠을 안 자요 뭐 안 잘 수도 있고 못 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왜 김건희의 정신 상태는 어떤 겁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쫙 사실상 불안할 수밖에 없죠 김건희는 원래 불안이 심한 사람입니다 원래요 네 주술에 빠지는 것도 결국 김건희가 불안 때문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주술로의 세계로 그러니까 천공같은 사람한테 안내한 윤석열을 안내하는 사람이 김건희잖아요 그렇죠 김건희가 사실 그쪽 동네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한 녹취록 발언을 봐도 누가 구타면 자기가 다 알게 돼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쪽 동네를 쫙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무속 동네를 그래서 누가 구타면 아는데 내가 그 사람은 안했다 이번에 자기가 모를 수 없다 이거죠 구타면 얼마나 그쪽과 빈민한 관계냐 이걸 알 수 있는데 김건희가 그런 정도로 무속에 심취하게 되는 것은 네 여러 가지 유의가 있겠지만 일단 불안이에요 아 불안 불안한 사람들이 보통 점 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 이번에 공부 정말 열심히 잘해서 시험 무조건 붙어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점을 치러 가겠습니다 그렇죠 어머니는 같이 어머니가 가는 거죠 어머니는 불안하니까 자식을 못 믿어서 그렇죠 자기가 자신있으면 자기는 점치 않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되면 또 큰일 날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혼나고 그렇지 그럼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점집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점을 치거나 이런 목적은 사실 위로입니다 위로와 위안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위로와 위안을 받게 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과거에는 사실 점집이 네 심리 상담소였어요 아 그런 거 붙여 놓은 데도 있었었어요 근데 그런데 살짝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과거에 사람들이 힘들면 찾아가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서 잘 안 풀리고 죽갔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하면 이제 잘 될 거라고 얘기해주면 아휴 그래 이제 좀 살아보자 희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가는 거지 그건 국민학교 역할을 한 거네 아니면 갔는데 너 내년에 죽어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나한테 왕자 손에다 안 새겨 안 그럼 너 내게 큰일 나 이번에 토론회에서 그런 사입이 있는 거죠 위로와 위안을 해주기는 커녕 상담하러 온 사람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꽉 잡힌 게 긴 건 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천공이니 건진이니 또 뭐 뒤집으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매달린 것만 봐도 불안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같은 형세에서 불안을 안 느낄 수는 없죠 그렇겠네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 터뜨릴까요 보통 그 직장에서 직장 상사한테 까지고 뭐 힘없는 직장인들은 그 집에 가서 마누라 피우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그렇게 뭐 학대를 당하거나 폭력을 경험하거나 이러지 않은 사람들은 집안에 스트레스를 전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연구가 있어요 또 어느 정도 근데 밖에서 그런 걸 당하는 사람일수록 집에 가서 힘을 과시합니다 애들을 잡아요 자기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김건이가 윤석열을 잡는다는 거죠 잡는다는 얘기가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잡잖아요 그걸 당하고 난 엄마들은 또 화나면 애를 막 혼내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이가 불안이 심하면 심할수록 제일 고통받는 사람은 윤석열을 잡니다 그래요? 걔들은 안 그렇겠지 강하지는 않겠지 아니 걔들은 윤석열 보다 위해요 위해요 서열이 그래서 이제 김건이가 윤석열 꼴보기 싫으니까 개 데리고 산창 나왔을 수도 있죠 에이씨 또 놔두면 윤석열이 집에서 개 펼 수도 있으니까 데리고 나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이게 참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이걸 해체나가긴 좀 어려울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모든 수를 다 동원해서 악착 같은 짓을 하겠지만 그렇다 해서 흐름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11월 16일 날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가려면 또 몇 년 걸리잖아요 몇 년 걸리나요 1년 넘게 걸리던데 그럼 그 정도까지 윤석열이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네 그렇죠 나 그 생각은 못 했어 그러니까 당장 이걸로 해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윤석열이 만약에 그 이후에 날아갔다 그 선거 이후에 그러면 대법원에서 무슨 판결을 하겠습니까 무죄판송 파기환송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은 이 선거 하나에 그렇게 1위 1비할 이유는 없다 맞아요 뭐 사법부가 마시간 걸 우리가 하루 이틀 받냐 이거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윤석열 빨리 끌어내리는 데 집중해서 지금 분위기 탔으니까 끌어내리면 이재명 대표가 차기에 대권도 전화하는 데는 제가 볼 때 거의 큰 날 문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주 정리 잘 해 주셨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불안해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노리는 효과지만 걔네들이 이게 그렇게 쉬우면 사실 암살범이 등장했겠어요 직접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전까진 윤석열 정권이 건재해야만 가능한데 이미 레임덕이 20%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뭐 1년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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